아 이건 왜 이래? 우와! 땀 흘린 거 같아! 아 진짜 좋아! 빨리! 아! 땀 흘린 거 같아! 땀 흘린 거 같아! 요구르타 먼저 다 먹을까? 그래? 요구르타가 왜 이렇게 맛없어? 계속 많이 먹으면 목이 아파 다 뿅 다 뿅 다 뿅 아, 추워. 아, 이쁘게 우스우스가 떨어져 있지? 우스우가요? 누가 먹던 우스우스 아니야? 아저씨가? 아아... 예아! 정하잖아요. 우스우... 엷 origins.. ater가도 잘 많이네. 이거 내꺼 먹어야지 너가 다 먹어라 응? 내꺼야? 응 너가 다 먹어 응 응 응 응 응 매주 금요일 낮 12시 밤 12시 방송됩니다. Delicious Life Olive